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박승원 광명시장은 오늘 3.1절 기념식에 참석해 광명시는 시 개청 40주년을 맞아 3.1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평화를 기반으로 한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번 기념식은 기념 영상 상영 헌정문 낭독, 시상식, 기념사, 기미독립선언서 낭독, 광명의 그날 공연, 3.1절 노래재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. 박 시장은 3.1운동 정신은 우리나라를 위기마다 단합하게 했다며 3.1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선열들이 물려준 대동단결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. 한편 광명시는 올해 시 개청 40주년을 기념해 역사기록 보존사업으로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가진 광명동굴에 남북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평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KBPS 이은지였습니다.